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남자입니다 오늘은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습제 어떤거 사용하고 계세요 일단 보습제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일단은 클렌징을 하시죠 여러분들 클렌징을 하시고 나서 스킨 에센스 세럼 수분크림 로션 크림 아이크림 이런것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뭐 중간에 생략 하시는 것도 있겠죠 뭐 에센스는 안쓴다 혹은 뭐 세럼이나 앰플은 안쓴다 그냥 스킴만 가볍게 쓰고 수분크림 혹은 크림을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스킴만 쓰고 로션 가볍게 쓰고 마지막에 아이크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 보습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개인의 취향 이에요 개인의 취향인데 피부 타입별로 어떤 보습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성피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해 드리는 타입은 뒤에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젤타입입니다 젤타입 보습제고 젤타입 혹은 수분 젤타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게 가벼운 수분크림들 있죠 그리고 가벼운 반투명 젤타입 색상이 반투명을 띄면서 뭐 색상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반투명을 띄고 있는 타입입니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예를 들어서 한 80% 90% 정도 되면 유분이 한 10% 20% 정도가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피부분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비추천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분 젤타입 그러니까 좀 유분이 많이 배합되어 있는 젤타입의 수분크림 그리고 유분이 많이 배합된 로션 타입 그리고 유분이 또 베이스가 되죠 크림 타입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거워서 가뜩이나 피지 분비가 많은데 지성피부에는 거기다가 불난집에 부채질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벼운 수분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대신 수분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시고 나서 좀 건조하다면 선크림 있죠 선크림들이 생각보다 보습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크림을 바르셔 보세요 선크림을 바르셨을 때 만약에 촉촉하다 더 이상 건조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혹은 이제 좀 건조하다 그래도 조금 건조하다 싶으시면 약간 유분 젤타입의 제품 혹은 유분 로션 타입의 제품을 조금 위에 덧발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분막을 한층 더 씌워 가지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보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성피부는 좀 편해요 많은 제품을 안 사용해도 되고 아이크림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눈 주위에서도 이미 지성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크림을 사용을 해서 피지 부족으로 인한 그런 유분들을 컨트롤 해줄 필요가 없어요 참 좋은 장점이죠 반면에 조심해야 될 성분도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 식물성 오일 그러니까 뭐 오일리브 오일도 있고 코코넛 오일도 있고 여러가지 오일이 있죠 아르간 오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오일들이 좀 많이 배합되어 있어 가지고 성분표상에 좀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피지 분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일을 좀 더 섞어 버리면 더 문제가 되겠죠 피지가 가뜩이나 과잉 피지인데 거기다 오일을 섞으면 오일 플러스 오일이 돼서 피부가 매우 기름져질 수 있고 여드름이 이제 조성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아리게시드 로션이나 크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스테아리게시드 배합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방산 성분인데 지성 피부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어서 모공을 맞거나 여드름을 유발하는데 스트레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아리게시드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 피부를 봤으니까 건성 피부를 봐야죠 아까 전에 지성 피부에서는 추천 타입, 비추천 타입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건성 피부에서는 둘 다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추천 1번, 추천 2번인데 일단은 유분 젤 타입, 유분 로션 타입, 유분 크림 타입 그러니까 이제 유분이 베이스가 되는 제품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스킨 가볍게 사용하신 다음에 에센스나 앰플 정도 사용을 하시고 젤 타입 혹은 수분 젤 타입, 가벼운 반투명 젤 타입으로 수분을 일단 충전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추천 1번에 보이는 유분 젤 타입, 유분 로션 타입, 유분 크림 타입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추천 2번에 보이는 젤 타입, 수분 젤 타입, 가벼운 반투명 젤 타입의 제형이 유분 들한테 갇혀요 물이 이제 기름보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오일들이 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일층이 물층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증발하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추천 2번 제품을 먼저 사용하시고 추천 1번으로 막을 형성해 주세요 오일 형성, 오일 막을 형성해 주시면 수분이 잘 안 날아가게 되면서 더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좋은 추천 1, 추천 2 타입의 제품을 권해드리는 거죠 건성 피부에도 조심해야 될 성분이 있어요 일단은 알로에베라 잎 관련 성분인데 이게 좀 단점이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질이 좀 부각되고 하는데 밀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보습력도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지성 피부에는 괜찮지만 건성 피부에는 조금 맞지 않은 성분이라 가지고 제가 알로에베라 관련 성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션이나 크림 타입에 많이 사용되는 PEG, PPG의 유화제 성분 성분으로는 전성분에 보시면 PEG 혹은 PPG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문자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성분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예외적으로 조심해야 될 성분 카프릴리,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스테아르 게시드, 팔미티 게시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 성분인데 꽤 안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들도 조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건성 피부인데 좀 피부가 민감하시다면 웬만한 제품에 근데 거의 다 배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내가 진짜 안 맞다 좁쌀나는 것 같고 이렇다 하고 생각이 되시면 사용을 하시다가 중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카프릴리,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스테아르 게시드, 팔미티 게시드 또한 조금은 주의해 주셔야 되는 성분입니다 아 그리고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스테아르 게시드, 팔미티 게시드 그리고 지성에도 조심해야 될 스테아르 게시드 같은 경우에는 클렌저에도 배합이 되어 있어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세정 성분으로 빈화를 시키는 성분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데 클렌저에 배합되어 있는 이런 애시드 성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수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녹습니다 클렌징을 할 때 우리는 물로 충분히 세안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서 모공을 맞거나 이런 확률이 매우 적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물로 씻어내시면 그리고 거의 100% 씻겨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가볍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 고르기 1번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스킨 에센스 세럼은 지성 건성 공통이다 하지만 수분크림 로션 크림 아이크림은 피부 타입에 따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성 피부는 젤타입 수분 젤타입 가벼운 반투명 젤타입의 수분크림이 좋고 미네랄 오일 식물성 오일 스테아리 게시드는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건성 피부에는 유분 젤타입 유분 로션 타입 유분 크림 타입 을 추천하는데 보습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리고 속건적어 느껴진다면 젤타입 수분 젤타입 가벼운 반투명 젤타입 제품을 사용한 뒤에 사용하면 된다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도 알로에베라 잎 관련 성분을 조심해줘야 되는데 밀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습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피해지 피피지기 유화제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해주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인 카프릴릭 카프릭트릭 글리서라이드 스테아리 게시드 털미티 게시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매우 민감한 경우 피해주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잘 찾으셔서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딱 그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을 해주셔야 여드름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이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여드름이 계속적으로 심해지거나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무라면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품들은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되어서 잡초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드름을 잡초라고 했을 때 잡초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도록 흙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장품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 되는대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